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일찍 몰안장에 달려왔습니다. 콧물이 막 나오네. 일찍 일어나서 왔더니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여러분 내일 추석날 우리 간만에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만나는 거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여기 몰안장 자매농원에 여기 또 아가들 한번 영상에 찍어보겠습니다. 또 자매농장 앞에 이렇게 또 여기 그 자가폭 억가게 이렇게 또 이렇게 사모님이 또 굉장히 착한 가게를 주시더라구요. 여기 자매농원 앞에 여기 오시면 여기 또 일법 자가폭 이렇게 또 많네요. 착한 가게 주시는데 이왕이면 착한 가게에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자매농원 아가들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는 방울복랑이죠. 방울복랑이 이렇게 한 100분을 뒤집어쓰고 있네요. 여기도 여기도 하나에 여기도 하나에 2,000원이고 두 개 3,000원입니까 사장님. 여기도 하나에 2,000원이고 두 개 3,000원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안 붙어가지고 그래도 실수할까봐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봐야지. 남의 물건을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얼마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방울복랑 여기 한 개 2,000원. 두 개 3,000원입니다. 자 아 땡땡한 게 굉장히 좋아요. 여기 한 두 개 세 개만 사다가 이렇게 모둠으로 심을 얻어도 굉장히 예쁘죠. 자 그 다음은 도태랑. 자 도태랑이고요. 얘는 미파입니다. 미파. 여기는 아보카드검입니다. 아보카드검도 이렇게 짱짱하죠. 아보카드검. 여기는 니틀잼. 니틀잼이 제가 그때 여기서 사갔는데 아이고 여기도 한 퍼트만 남았네. 여기 굉장히 짱짱한 게 이렇게 낮에 나버리 심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여기는 한 퍼트가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다이솔 종류입니다.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네요. 밥도 많고 2,000원인데 두 퍼트도 3,000원이니까 굉장히 좋죠. 여기 여기는 우단바위입니다. 우단바위. 바이솔도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우단바위라고 써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애터미. 애터미도 굉장히 좋아요. 바이솔 종류들은 다 월동이 가능하죠. 월동 옥상이신 분들은 갖다 심어놓으면 신경 안 쓰고 두루지 않아도 굉장히 잘 살아주는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착한 아이들이죠. 얘는 미파. 자 이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파. 자 미파입니다. 미파. 자 여기는 보초금. 보초금도 두 퍼트에 3,000원. 자 굉장히 얘네들은 반거늘에서도 잘 자란 아이들이죠. 반거늘에서도 무난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들입니다. 자 얘는 월토이라고 쓰지 않는데 월토이 그러는 데도 있고 흙토이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아 얘도 두 퍼트에 3,000원. 한 퍼트에 2,000원 이고요. 자 이거는 염자금입니다. 염자금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염자금. 염자금도 이렇게 갓 쪽으로 이렇게 노리노딛하게 이렇게 나이네. 자 그리고 여기는 사랑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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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미니우각. 자 미니우각도 이렇게 꽃피는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미니우각. 루포트에 3,000원. 자 이렇게 한 퍼트에 2,000원. 자 여기는 자보금. 자보금. 아유 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여기는 다글다글합니다. 여기는 사랑무. 여기는 사랑무가 굉장히 많입니다. 자 여기는 군일관. 군일관 아란타. 군일관 아란타라고 써져 있습니다. 군일관 아란타. 자 여기는 용신입니다. 용신. 용신은 알로에까죠. 용신은 알로에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너블리노즈. 자 너블리노즈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초코라인. 모든게 초코라인인지. 얘가 초코라인인 것 같습니다. 얘가 초코라인.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지. 이거는 마디바. 이거 마디바 어디꺼야. 왜 이어 와있죠. 이거는 블리번스인지 초코라인인지 모르겠네. 이게 초코라인 같은데. 얘가 초코라인인. 어 여기 블루번스. 블루번스 맞나요. 맞아요. 블루번스라고 합니다. 아유 보세요. 얼굴 보세요. 짜잔한게 그냥 짱짱짱합니다. 짱짱해. 자. 네. 마가렛 금입니다. 마가렛 금. 5천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얘는 진짜 이보세요. 데려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듬 신게 하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아 여기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너무 귀엽게 생겼죠. 아유 예쁩니다. 아유 진짜 예쁘네요. 제가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아 이렇게 햇빛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아유 여기서 끝라인이 햇빛으로 가렸습니다. 아유 예쁘세요. 너무 예쁘죠. 아 자 여기는 초코라인입니다. 초코라인. 아 초코라인도 이렇게. 초코라인이구요. 아 햇빛이. 자 여기는 비조입니다. 비조. 진짜 비조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 이름들도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맞추고 잘 이렇게 적절하게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비조. 아 비조. 진짜 날라갈듯 합니다. 날라갈듯한 비조입니다. 비조. 여기는 보초금. 보초금은 반 그늘에서 잘 자라주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아유 콧물이야. 아침은 춥고 전실때는 덥고. 아 진짜. 섬디스쿠스라고 써져있습니다. 섬디스쿠스. 아유 얼굴이 요렇게 조그만한게 달궈져가지고. 아유 여기 또 잎꽂이가 잘 되나봐요. 저기 보세요. 잎꽂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대화금. 얘는 대화금. 대화금입니다. 여기는 루비렉. 이게 뭐지? 루비렉. 이게 뭐지? 아 이게 뭔지?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르비렉 그레이션. 르비렉 그레이션. 르비렉 그레이션. 뭐지? 아 이름이. 르비렉 그레이션. 르비렉 그레이션 맞나? 아니 이거 르비. 이거 그시까지 안가던데? 르비? 르비 뭐지? 르비 뭐라 그랬는데? 르비. 아 이거 이름이 내가 알았는데. 여기 풀분. 요 분에 한개씩 써놔야돼. 아 갑자기 이것도. 진주 목걸이. 생각이 나네. 진주 목걸이 아니고. 뭔 진주 목걸이요. 범박하지도 않고. 얼른 생각난 게 지금 진주 목걸이야. 진주 목걸이 또 원하는 거 하지마. 얘는 에보니 창? 슈퍼창? 에보니 창? 이건 에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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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7,000원짜리 오늘만 세일 5,000원. 제이드스타가 7,000원짜리가. 와 7,000원짜리가 자매농장 사장님이 오늘 세일해서 5,000원 드린다고 합니다. 와 너무 좋네. 진짜 제이드스타 너무 좋아요. 아 추석이라 지금까지. 제이드스타야. 제이드스타 맞으세요? 제이드스타입니다. 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라 이름은 확실하게 압니다. 여기 중간에 보세요. 너무 이쁘죠? 얘가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얘는 원래 7,000원인데 오늘 내일 추석이라고 사장님이 지금까지 자매농장을 이렇게 구입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여기에 감사 인사로 5,000원 드린다고 합니다. 제이드스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보세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리나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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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같아요. 얘는. 리치아이드 검. 리치아이 검. 리치아이 검. 리치아이 검. 검자가 빠졌습니다. 자 마디바. 좋아요. 마디바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요 가격입니다. 마디바 너무 좋죠. 굉장히 큰 분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야. 분이 넘친다. 분이 넘쳐. 요렇게 프릴도 젓는 거 좀 보세요. 이야. 이 프릴 젓는 게 더 매력적인 아니죠. 프릴 젓는 게. 프릴 젓는 게. 그 다음에. 레셈 삼페인. 레셈 삼페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가격은 요 가격입니다. 또 여기 자매농장 들리셔서. 안녕하세요. 여기 또 유튜브 또 선생님 오셔가지고 인사했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너무 좋아요. 오늘. 요거는 뭐가. 얘는 에본인가요. 에본인가요. 뭔가요. 이거는. 쿠페리. 쿠페리. 쿠페리 검. 쿠페리 검. 쿠페리 검. 쿠페리 검. 자 리치아 검. 리치아 검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빨요. 쿠페리 검. 쿠페리 검. 오우. 너무 예뻐요. 선물. 쿠페리 검. 이거는 방울봉랑. 원종 방울봉랑. 원종 방울봉랑. 원종 방울봉랑. 원종 방울봉랑. 원종 방울봉랑. 외비나 검. 메비 나 검. 네. 잘 손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애썼어. 하하하. 네. 자. 메비 나 검. 자 매비나금 누다 누다가 짱짱하니 굉장히 좋죠 누다가 진짜 얘는 어디 던지라도 살라입니다 이렇게 짱짱합니다 이렇게 짱짱합니다 너무 짱짱해 얘는 눈속에 던지라도 살라입니다 그만큼 짱짱하다는 거죠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엄청 많아요 여기는 에보니 에보니도 너무 좋습니다 에보니 보세요 에보니가 분이 12cm 분이 날라갈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카리스마가 대단한데요 이야 진짜 좋다 얘는 수연이 얘는 수연이도 한번 보실래요 이야 여보세요 목대도 너무 좋고요 수영도 굉장히 멋집니다 오늘은 너무 좋아요 추석이라 그런지 사장님이 물건들을 진짜 엄청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투비금 투비금입니다 투비금 아우 요 목대 보세요 애기들이 와 다글다글합니다 다글다글해 얘들이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자라면은 이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는 꽃 이름은 모르겠네요 꽃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꽃입니까 히그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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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그라맨입니다 이거 하얀색 분홍색 요거는 빨간색 요거는 무슨 색인가요 오 나인 진분홍이래요 진분홍이래요 사장님이 아우 색깔이 나인 끝에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입장 끝에 이렇게 나있네요 이야 얘는 얘는 꽃도 피고 꽃도 피고 새끼도 치고 줄줄이 쭉쭉 쳐지는 쳐지는 아이죠 이건 이름들을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얘는 고사리깐데 얘는 우리 양재동 꽃시장 가면 얘 보고 고양이 발톱이라고 그럽니다 왜냐 이게 발톱이 고양이 발톱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닮았다고 해서 저는 양재동 같더니 고양이 발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사장님이 이름을 안 써놓으셨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이게 뿌리 보이도록 이렇게 심어놓으면 굉장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얘는 고무나무 고무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도 들어가 보니까 고무나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얘는 꼬끼린 꼬끼린은 사시사철 꼽히는 아이입니다 꼬끼린 꼬끼린이고요 가을이 왔습니다 국화 가을은 국화의 계절이죠 국화가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 국화 국화 너무 좋아요 지금 국화 집에 한 포트씩 갖다 놓으면 아주 향도 좋고 정말 거실이 환합니다 얘는 또 미니 국화인데 이렇게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분홍색이랑 세 개 세 포트 데리고 가서 이렇게 굳이 분갈이 하지 않아도 세 개 이렇게 항아리 뚜껑이나 이런 예쁜데 세 개를 이렇게 모아 놓으면 굉장히 예쁘죠 얘도 이름들이 없습니다 얘는 무궁화인데 우리나라 무궁화는 아니죠 외국 무궁화입니다 국화 보세요 국화 오늘 국화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국화 너무 좋아요 국화가 오늘은 여기 국화로 마지막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의식우요 영상을 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추석날 항상 가족들과 모여서 만나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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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e